사회 무관심 속에 가족도 없이 외롭게 죽음을 맞은 무연고자 사망자들의 극나광생을 발언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무연고 영가들을 위한 추모 위령제를 봉행하고 우리 사회 그늘진 곳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서울시립 제1묘지 무연고 사망자 추모의 집입니다. 올해로 네 번째 열린 무연고 사망자의 극나광생을 발언하는 추모제. 오는 17일 유엔국제연합이 지정한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을 맞아 열렸습니다. 가셔서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하고 안락하시길. 코로나19 방역 지침 속 참가자들은 국화꽃 한 송이를 올리고 절을 하며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어 영가들의 넋을 위로하는 스님들의 장엄한 연불이 봉행됐습니다. 추모의 시간은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해도 스님을 비롯해 사회노동위원 법상 스님과 고금 스님, 시경 스님 등이 참여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료를 보면 무연고 사망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1,820명이었고 지난해는 2,536명으로 3년 새 사망자 수는 약 40%가 증가했습니다. 서울 무연고 추모의 집에는 3천여 명의 무연고 사망자 유골이 안치돼 있는데 이들 유골은 일정 기간이 지나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매장 처리되고 있습니다. 장례를 치러줄 가족조차 없는 무연고 사망자는 생전 고독과 빈곤의 허덕이다 외롭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싶어도 장례를 포기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해결이 좋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무관심 속 가족도 없이 쓸쓸하게 세상을 떠난 아이부터 노인까지 무연고 사망자들. 조계종은 추모제를 통해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